저 문세윤 스타일리스트요. 이거 한 벌인데, 이거 티셔츠 기억나시죠? 잠시만요, 이거. 티셔츠. 커텐 아니에요, 커텐? 이거 티셔츠인데 이거 반납이요. 한 치수 큰 거 없어요? 잘한다! 야, 이거 웃기다. 다 웃는 사람 세윤이 형 팬인가 봐 싫어해. 싫어해, 봐봐. 너무 작다고 하셔가지고, 이거 좀 전달해달래요. 만약에 한 치수 큰 거 안 주시면, KBS 대선 받았는데 왜 안 주냐고. 전달해달라고 하셔가지고, 이거 반납 잘 보시면 제가 그때 빌렸던 핀셋인데, 여기 다 꽂혀있거든요? 없어요? 여기, 여기. 아, 오빠 몸에 꽂혀있나 보다. 고마워.